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뭐가 아니냐 난 아무것도 보기 싫은데 어떡해 그 연막이로 그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초라해지더라도 그게 뜻이 있겠어요 내 말을 수련돼 새기고 꼭꼭 씹어서 넘겨요 내가 좋아하던 냄새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그게 없는 나의 세상은 생각도 싫은걸요 그리 그것은 그리 그것은 그리 그것은 우리 고생을 그리 그것은 그리 그것은 다른 생각 응원 You're trying to do more 내가 더 들었잖아 너의 듣고 진정한 선택은 손님 앞에 벗어내리게 부르니 너가 없으면 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가 온 세상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어 널 좋아해질 지정도 안 멀어지기 싫어요 이제가 온 곁에 없다면 더 순종이 없겠으며 내가 좋아하던 노래로 마음을 가득 채워 이제는 나의 세상이 정상하기 싫은 울려 이제는 나의 세상이 정상하기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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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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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